1. 그리스도의 뜻 1.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아맨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어. 친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. 그럼 내일 또 만나. 안녕 1. 그리스도의 뜻 2. 그리스도의 뜻 2. 그리스도의 뜻 4. 그리스도의 뜻 5. 그리스도의 뜻 5. 그리스도의 뜻 6. 그리스도의 뜻